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 3PRO TV에 그래도 때됨 한 번씩 나오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시기에 쭉 집중적으로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이분은 중요할 때 한 번씩 꼭 등판하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죠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 운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3PRO에서도 금리 얘기 많이 하길래 제가 나갈 때가 됐구나 연락이 좀 오랬구나 박종현 부장께서는 자청을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콜, 콜 아닌데 거두절미하고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 네, 어제도 살짝 미국 채 10년짜리 금리가 장중에 1.4%를 넘어갔다가 넘어갔다가 파오르장 얘기 이후에 조금 떨어져서 한 1.38 정도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 레벨이 언제 레벨이냐면 2019년도에 8월 달에 기존의 금리가 막 떨어지다가 한 번 저항받고 올라갔던 어떻게 보면 지난 사이클의 저점 수준이 저항선이 돼서 그 수준까지 한 번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1.4%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지적이긴 합니다 그걸 더 넘어버리면 저항선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정산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사실은 한 위로 1.8까지는 2% 어간까지도? 네, 네 아이고, 그래요? 중요한 지점에서 지금 전투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오르장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건가? 그렇죠,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연준 입장에서는 주식도 계속 이렇게 뭔가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또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또 이렇게 좌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사실 주식과 채권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한 흔적들이 요즘에 멘트를 보면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금리 상승,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봤을 때 먼저 해야 돼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얻고 있는 건 맞는데 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 상승은 단연 기대인플레이션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기대인플레이션 왜냐하면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채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만큼 지금보다는 미래의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낮은 상황 좀 들어올라가는 거죠 들어올라가는 상황 그런데 지금 보면 단기 금리는 거의 제자리에 있고 장기 금리는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팁스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보게 되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명목 국채 금리하고 물가 연동 국채 금리의 차이가 조금 어려워지네요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 시장에 보게 되면 그냥 국채가 있고 물가 상승이 더해지는 물가 연동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채권 금리하고 이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 차라는 건 뭐냐면 향후에 내가 물가가 상승돼서 보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10년짜리 기준으로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즉 장기 금리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 물가가 상승을 해서 물가 상승으로 내가 보존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지금 이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금리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어떤 자금이 말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것보다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야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보면 구매력 측면에서는 보존을 못 받기 때문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경기 회복에 대한 증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는 게 시장에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어요 특히 주식 시장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 상승이 건강한 금리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식 팔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지 건강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세론자고 야 금리 상승이 뭐가 건강하냐 미국 국채 가지고 너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지금 스티뮬러 패키지에서 1조 5천억 한다며 그거 다 미국채 발행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수급이 꼬였을 거야 이거는 불건강한 건강치 못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 부장님은 건강한 거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연말에 왔었을 때도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금리가 상승하는 게 무조건 주식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오른 구간이 더 많지 오히려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주식을 망가뜨린 적은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주식 시장의 참가자들이 금리 상승을 불편해하는지 그 핵심이 중요한데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주식 시장이 올라온 거를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라도 유동성 장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들인데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상승의 이유가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되는 게 미션인데 채권 시장이 벌써부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긴축의 시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라질 수 있겠네 그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할 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월호장이 요 며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계속 통화 정책을 완화 상태로 가져가겠다 기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연준이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과속했던 액셀레이터의 발을 살짝 뗄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지금 브레이크 밟을 거를 고민한 그 시기는 아직까지 멀리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축에 대한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기후다 지금 단계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고민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긴장하는 이유는 일종의 금리는 할인율 변수예요 그러니까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분모에 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금리라고 하는 재무에서 보게 되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0만 원은 다르거든요 미래의 100만 원을 지금으로 땡기는 그게 바로 현재 가치고 미래의 100만 원을 현재 얼마로 쳐줄 거냐랬을 때 현재 가치와 시키는 할인율이 바로 금리가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100만 원이 지금은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주가 상승을 견디셨던 게 이른바 성장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즉 PR이 높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치 높은 거 그렇죠 PR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래의 기업의 이익을 많이 땡겨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래의 이익을 땡겨왔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래가치가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성장주 위주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것들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성격을 보게 되면 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것들이 더 많이 빠지죠 더 많이 빠지죠 왜? 할인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장의 색깔의 문제예요 주식시장의 전체 방향성이 아니라 어떠한 스타일의 주식을 살 거냐에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략은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저처럼 포트폴리오 매니저 즉 저는 주식도 투자를 하고 채권도 투자를 하는 증권운영 부장일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을 저울질을 하거든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1.4%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미국채 10년을 삽니다 그럼 10년 동안 1.4%가 그냥 확정돼서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미국채 안 사고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나는 10년 동안 1.4%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하고 위험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1.4%라고 하는 금리는 일종의 기회의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식을 더 살려면 1.4%라고 하는 확정된 이자를 포기하고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어요 주식이 쌌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여지 없이 그냥 주식 사면 됐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오면서 10년 동안 1.4% 물론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쁘진 않네 그런데 주식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밸류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작년 3월에 1,500였던 코스피가 3천 이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주식을 계속 사서 확정된 1.4% 10년 동안 그것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수익률 이상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지금 부장님과 한국국채 10년짜리가 얼마죠 한국국채 10년은 2% 2%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IBK 연금보험의 증권 운영 부장이시잖아요 포트폴리오 매니저잖아요 채권 비중 어느 정도 주식 비중 어느 정도 그거 관리하여서 밑에라는 표현은 그렇고 직원들한테 운영 잘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직업이 그렇죠 지금 조정하셨어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작년까지는 주식 비중을 현격하게 높게 가져갔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연말 연초가 의외로 셀 거다 그 얘기는 그리고 세고 나면 사실은 잘 모르겠다거든요 연초부터는 주식의 비중을 과하게 실었던 부분을 조금씩 낮추고 채권 쪽 비중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시는 스타일이 우리나라 연기금 스타일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장기 왜냐하면 이게 단타치고 그런 데가 아니고 연금보험을 운영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최근에 금리 상승을 불편해하는 이유 첫 번째 긴축에 대한 우려는 기후다 그건 아직 멀었다 두 번째는 할인율은 분명히 부담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스타일과 관련된 거다 즉 종목과 섹터를 잘 가져가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은 자산배분과 연결이 되죠 전체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봤을 때 예전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주식을 샀다고 한다면 지금은 채권과 주식에 계속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 조금 비싸진 것 같은데 채권 조금 살만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전체 방향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우상향을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울기는 낮아지겠죠 즉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봐야죠 작년보다는 올해 당연히 낮게 봐야 될 거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우상향의 형태이긴 하겠지만 기울기가 낮아진 형태에서 박스권 흐름 내에서 그 안에서 섹터 플레이, 종목 플레이, 스타일 플레이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그 비중을 낮춰서 예를 들면 금리가 2%다 2%고 2%는 이건 안정적으로 확정적인 거고 주식이 한 20%쯤 예상이 된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돈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에서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면 확정적인 2% 수익인 채권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하시는지 보기 좀 있습니까? 2%님 안 오셔가지고 제가 2%에 지금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려고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절대적인 수치라는 건 없어요 뭐 그렇겠죠 사실 금리도 미국채 1.4%? 국고채 2%? 이게 이렇게 또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는 결국은 성장률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금리 상승의 이유를 먼저 서두에 꺼낸 이유는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채권시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야 경기 좋아진다는데 인플레이션 온다는데 그럼 어느 누가 바보가 비싸게 계속 낮은 금리 채권을 사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호본능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가 적정한대라고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거는 향후에 성장률의 수준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하고 눈높이를 맞춰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코스피 PR이 한 13배 정도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 15배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보면 PR 밴드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주가가 이 PR의 밴드 내에서 어떨 때는 13배 갔다가 어떨 때는 한 10배 못 갔다가 이런 밴드를 가져가는데 사실 13배 밴드라고 한다면 조금 상단이에요 아 그래요?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쳐준 코스피 코스피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수준이 과연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거냐는 이제는 기업 이익이 그만큼 빨리 올라와주느냐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하는 기간이죠 기대가 이미 앞서서 주가가 미래의 기업 이익이 올라갈 거야라고 해서 PR 13배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기업 이익이 올라오면 어? 13배 맞아 합리적이야 그리고 기업 이익이 올라오면 그만큼 더 이제 밸러싱이 쳐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 이것보다는 훨씬 더 주식에서 더 높게 기대할 수 있고 기업 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두려움이 낮아질 텐데 지금은 일단은 흔히 말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 시간적인 이제 약간 답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채권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10년짜리가 2%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권 금리가 더 뜰 거라고 보면 채권 운용력들은 채권을 안 사야 맞잖아요 왜? 지금 사면 물리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2% 샀는데 3개월 있다가 채권 금리가 3% 됐다? 그러면 부장님한테 혼나거든 너 왜 이렇게 빨리 사서 채권 물렸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뭐냐면 주식과 채권을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채권 금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팔아서든 채권을 많이 사요 채권 금리가 빠지면 채권에서 먹잖아 기간 투자가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금리가 뜨는 거는 채권을 안 사서 뜨는 거지 채권 쪽으로 확 돈이 들어오면 채권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채권을 지금 적극적으로 사십니까?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사기에 부담스럽죠 더 뜰 거라고 본다는 거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설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 금리를 결정지는 가장 큰 주요 변수는 물론 수급도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1조 5천억 달러 풀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까지 가려면 멀었어 그리고 올해 분명히 2, 4분기에 물가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효과가 63불이잖아요 WTI 기준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게 몇 천 퍼센트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2분기에 미국의 물가 상승 예상치가 목표치인 2%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올해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거야 우리가 AI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 뭐냐면 원래 연준의 맨데이트는 2%의 물가 타겟인데 과거에 2%를 믿돈 적이 많았으니 일시적으로 2%를 올라가는 부분도 용인할 거야 그래야 평균적으로 2%가 맞아지니까 그 얘기는 지금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있는 게 사실은 중앙은행이에요 역설적으로 물가를 지켜야 되는 게 파수꾼 역할의 중앙은행인데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 얘기 했죠 어제도 그 얘기 했고 그러면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경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치단체에요 자기의 어떤 이익이 침해될 것 같으면 국가나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겠다는 건데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편나손 치면 채권시장에서는 그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치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 채권은 안 사줄 거야 그럼 우리 채권 팔아버릴 거야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무슨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컨센서스들이 있다는 그렇죠 그런 자생적인 움직임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채권시장 자경단이라고 단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현재 연준의 행태라고 한다면 올해 2, 4분기의 물가상승률이 2% 넘어가도 이건 일시적이니까 용인할 거야 그리고 아까 김 프로님도 얘기했지만 물가 2% 달성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2%를 가게 되면 미국 채 10년을 1.4%인데 그때 가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0.6%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중앙은행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채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물가 2% 간다는데 적어도 2% 이상의 금리를 기다려야 그때 채권 사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사는 거는 오히려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채권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중앙은행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고민하고 있죠 과연 2% 물가가 안착되는 형태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레벨에서도 채권을 사기가 상당히 주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시장을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물가 걱정을 했기 때문에 주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체는 뭐냐면 한국도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어지면 사실은 뉴스플로가 계속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금리 올립니다 올립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해석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던 간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 박종현 부장께서 사실 우리나라 채권 애널리스트 중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금리 여측을 제일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펀드매니저가 되신 분인데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채권 매니저들이 지금 이 정도면 다 됐다 채권 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거에 들어오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주시장 괜찮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안 사고 더 뜰 거야 저거 야 사지마 그냥 단기로만 운영하고 있어 장기 사지마 이런 상황이면 금리가 더 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연금같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은 더 뜰 거라고 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의 행태 자체가 사실은 중앙은행은 금리가 지금 타겟이 아니라 그냥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인데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지금 반기하겠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아까 작용 단편을 들었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야 지금 중앙은행이 저렇게 긴축을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돈을 푼다고 한다면 장기 금리는 더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제 파월 의장의 얘기도 사실은 금리 측면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어제 연준의 발언은 사실은 채권 시장 니네 미안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우산 장수 신문 장수가 있잖아요 연준의 맨데이트는 계속 얘기하지만 듀얼 맨데이트 물가의 2% 관리하고 완전 고용인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물가와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계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메시지는 뭐냐면 미안하지만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건 용인해야 될 것 같아 왜? 실업률을 예전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용인하고 실업률 낮추는 부분 성장에 대한 우호적인 거니까 호재죠 채권 시장은 이거 가만히 듣자 듣자 하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인 거죠 금리 더 뜰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금리가 올라가도 이거 막당히 대응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네 채권을 사주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장에 물론 중앙은행의 수급이 훨씬 크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어제는 그 발언 이후에 금리가 빠졌죠? 일단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영향이 없는 건 아닌 게 채권 시장에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단기 금리는 이 와중에 2년짜리 금리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른바 이럴 때는 채권을 샀을 때 그냥 캐리 효과, 롤링 이펙트 이런 게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수준 자체가 알아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짜리 금리가 1.4%인데 1년짜리, 2년짜리는 0.1%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5년이나 7년 이런 거는 한 0.9, 1.0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2년, 3년, 4년 지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1.4%든 10년 금리가 5년이 지나가게 되면 1%로 알아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약간 어려운 요구는 롤링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PER, PBR 하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는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어쨌든 조금 채권도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제 다소 조금 약간의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채권 사야 될 기회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채권과 주식을 모두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제가 채권 사, 채권 늘려야 되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시기는 언제냐면 언제예요? 중앙은행이 긴축에 대한 신호를 얘기할 때 그때가 장기치를 살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신호가 안 보이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채권을 살지 말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정도는 우리 주식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 혹은 기관들은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의 비중을 더 줄이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던 주식 비중은 점차 좀 줄여나가는 쪽 채권 쪽은 이제 조금 완전 바닥에다가 조금 조금씩 한번 사보려고 하는 쪽 일단은 자산배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주식 비중을 줄이실 때 전체적으로 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해서 줄입니까? 그렇게 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린다 하면 이게 또 보시는 분들이 이상한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투자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산배분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좋다고 해서 주식을 100%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좋은 거를 좀 더 많이 사고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걸 덜 사는데 그동안에는 주식 비중을 거의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맥시멈을 채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은 낮추면 그런데 그 맥시멈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연금보험에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억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극히 일부가 맥시멈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식 비중이 아주 작아요 실제로 대부분 연금보험 다 채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 100으로 있다가 주식을 0으로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회사 운영 규모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포트폴로이 매니저는 비슷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시사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좋게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금리 상승을 긴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앙은행은 더 완화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정도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할인율 부분 성장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흔히 말해서 고퍼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은 이익이 안 나오는데 미래의 이익이 나올 거야라는 걸 땡겼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정된 10년짜리 무의험 채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위험을 지고 그런 주식을 살 거냐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는 그런 쪽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채권 얘기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 채권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점 채권에 대한 상식이나 그 이해도 높여가셔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이분 또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유튜브에서는 또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금퇴연구소라는 금칠한 은퇴족을 얘기하는 금퇴연구소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또 얘기들 많이 나와있으니까 한번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금퇴연구소예요 네 맞습니다 은퇴 말고 금퇴 금칠한 은퇴입니다 박종현 IBK연금보험증권운용부장님이었고요 유튜브 채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염불리 염승환 부장 찾아올 거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박종현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